KTX 406 열차 홍수 형 너 혼자만 찾아냈어? 달려주세요 봐봐 빨리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놔 안 돼! 아직까지 남의 아낀 열려있다니까 우리가 이것들 살고, 부산으로 갑시다! 바로! 지금 몇 호칸? 슬픈 호칸! 빨리 와! 전화 끝나면 들어왔다. 당신을 봐라,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는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